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스테이너 김승훈 이에요 한국 시각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제 지금 아직 유럽 시각으로는 2020년 9월 1일 이에요 9월 1일이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좀 어느정도 하는 게임, 어느정도 실력이 좀 있는 게임 레이맨이 출시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레이맨이 처음 출시된 게 1995년 9월 1일 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짐 역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뭐 제가 뭐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게임 좋아하는 게 몇 개 있고 하다 보니까 게임의 역사들을 좀 한 번 몇 개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의 역사 게임의 역사 이런 걸 지금 제가 몇 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올해가 레이맨 출시 25주년이었고 올해가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가 출시된 지 10주년이었다고 해요 레이맨이 25주년이고 올해가 2020년이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가 10주년이 됐고 음 그래서 이번에 스타크래프트2가 뭐 10주년 기념 업적이 뭐가 좀 추가가 됐더라구요 그것도 새로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래픽카드 도착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그래픽카드는요 네 저녁에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그 용산 제2 물류창고에 있다고 네 곧 보내준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 중에는 안 왔어요 네 일단은 아마 어제 중에는 안 왔고 아마 오늘 오늘 낮에 올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아침에 김광연 선발 경기 중계를 하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그 중에 아마 빠르면 김광연 선발 경기 중계하는 그 중간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할 레이맨은 사실 이 그래픽카드 성능이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게임이기는 하거든요 음 근데 네 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조금 성능이 갈릴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비소프트라는 기업이 약간 갓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레이맨 시리즈거든요 이 레이맨 시리즈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좀 유비소프트라는 기업의 역사도 조금 제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에요 자 그래서 넘어가는 부금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게임 부금 다 받아왔구요 네 바로 레이맨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유비소프트 그 부금이구요 그 인트로 부금이구요 이제 바로 이 여기 걸려있는 요 녀석이 레이맨이라는 캐릭터에요 자 이 레이맨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특징은요 손하고 발은 있는데 몸통하고 머리는 있는데 목이 없고 팔다리가 없어요 네 레이맨 뿐만 아니고 레이맨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그래요 음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집에 CD 한 장씩 있었을 레이맨의 역사 네 저는 현재 이 PC버전 스피드롱 기록이 1시간 30분 4초까지 기록이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PC버전 월드랭킹 7위일거에요 한국사람 기준은 3위구요 그 한국사람들 중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기록을 낸 현역 스피드러너 기준으로 하면 제가 한국 2위에요 음 1위분은 여전히 하고 계시거든 음 저하고 10분 차이 나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저보다 10분 빨리 엔딩 보는 분이 있어 음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레이맨을 만든 각기업 유비소프트라는 기업이 어디일까 음 1986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됐던 유럽 최대 규모의 게임기업 중에 하나에요 전세계적으로 되게 그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있어요 한국에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는 없고 그 유비소프트 그 코리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캐나다가 또 프랑스하고 관계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몬트리올에 있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전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그냥 현시점 대표이사는 이브기예모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유비소프트라는 기업이 그 기예모 가문에 이 이브기예모의 그 다섯 형제가 만든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이야 가족 기업이야 형제가 만든 기업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첫째인가 이브기예모가 음 어쨌든 이사 첫째인지 아니면 뭐 꼭 첫째가 대표하는 법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브기예모가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이제 업체의 위치가 본사의 위치가 프랑스의 일드프랑스라는 지역의 레지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라고 하는 성격의 레지옹이 있고요 그래서 몽트레유라는 도시에 살렸고 있어요 근데 왜 파리에 없느냐 하는 얘기가 많겠지만요 일드프랑스라는 레지옹은요 프랑스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에요 경기도예요 어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파리주를 중심으로 일곱 개주가 파리주를 둘러싸고 있는 어쨌든 그런 경기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지역에 잘 잡고 있는 대기업이죠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전세계 30군데 이상이 분표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각종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요 그 이 유비소프트가요 각 나라의 그 특유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해주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계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많이 좀 그 설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메인 개발은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스튜디오들은 뭐 그쪽의 문화 같은 거를 수집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저들의 약간 그런 니즈를 수집을 하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이 기예모 5형제는요 원래 이제 부모가 농기구 랑 농약을 파는 일종의 농업 연계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랬는데 어 이제 농업을 이렇게 크게 하기엔 힘들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이 기예모 형제들은 1984년 기예모 앵포로마티크 앵포로마티크 인포로마티크 인포로마티크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고 앵포로마티크 이게 프랑스 발음이에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는 배웠었는데 제가 프랑스어를 정식 교육 과정에서 배우진 않고 저는 프랑스어를 대학에서 교양으로 한 학기 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프랑스어 회화를 근데 그 쥬땜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뭐 아니면 뭐 이 울랄라 감탄사 약간 이런 거 말고는 제가 프랑스어를 기억하는 게 별로 남은 게 없어요 그냥 그때 프랑스어 회화를 수업하는 선생님이 졸라게 재밌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흐흐 음 심지어 그 뭐냐 조교수셨는데 선생님 이름도 까먹었어 뭐 어쨌든 자 당시에는 영국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하여 이 프랑스에 유통하는 이 도매 사업을 하는 그런 이 그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기에모 앵포로마티크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비디오 게임이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해외에서 1986년 유비 소프트웨어 유비 소프트라는 법인은 설립을 하게 되죠 자 유비 소프트라는 용어는 이제 유비 코어터스라는 단어하고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줄여서 유비 소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게임은 1986년 좀비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좀비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이 좀비라는 게임은 안 해봤어요 어쨌든 그건 뭐 다른 게임 유통사업 이런거 하면서 사업을 유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 정도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레이맨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게 되요 이때 투자금을 8천만 달러를 유지하라 하게 돼 레이맨 레이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2년 동안 이제 이 유비 소프트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되기 위한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초창기에 만들었던 글로벌 스튜디오들이 캐나다에 있는 유비 소프트 몬트리올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유비 소프트 에너시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유비 소프트 밀라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비 소프트 상하이 등이 이때 최초로 설립됐던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에요 이 레이맨 시리즈가 대박나서 투자금 받은걸 갖다가 다른 나라의 게임 스튜디오를 파기 시작한거야 그러다가요 이제 그 기에모 5형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1999년에 이 형제들 중에서 미쉐이 기에모라는 한 명의 형제가 이제 독립 법인을 설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형제들 간의 불화로 갈라진건 아니에요 왜냐면 형제들 간의 불화가 있었으면 그 이후 회사 설립하고도 서로 협력을 안했겠지 그 저기 현대 가문처럼 됐겠죠 현대는 완전히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휴대기기 게임 전담 기업인 게임노프트를 설립을 해가지고 유비소프트가 지적 재산권을 대여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상호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었어 현대하고는 다르게 된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소프트가 어느정도 성장을 하냐면요 2000년에 레드스톰 엔터테인먼트를 1억 7천만 유로에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톰 클래시의 소설 기반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레드스톰 엔터테인먼트의 소설 출판권도 이때 인수를 해요 음 그래서 이 톰 클래시 시리즈에서 나온 게임이 그 디비전 시리즈가 있죠 음 그리고 2001년에 러닝컴퍼니 게임 사업부를 인수하게 돼요 이 고어스 테크놀로지 로부터 인수한건데 이 러닝컴퍼니의 게임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를 이제 지적재산권을 갖게 된거야 지적재산권의 종료성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물의 시리즈가 대박을 쳤구요 음 근데 이때 2004년에 EA라는 게임 회사가 유비소프트의 주식을 19.9% 다 사들인적 있어요 그 여러분도 알죠 그 EA 스포츠 그 스포츠 게임들을 엄청나게 만드는 회사 음 그 EA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파 시리즈 게임을 EA 스포츠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피파 온라인 피파 온라인 서비스는 넥슨에서 하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버관리 뭐 유저관리 이런거 서비스를 넥슨에서 한다는거지 게임은 넥슨에서 만든게 아니에요 피파 온라인을 음 막 어쨌든 그래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적 있는데 이제 지분 보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구요 근데 이렇게요 그 다른 동종업계 경쟁회사가 주식을 이렇게 막 대거 인수를 하면요 이제 그 약간 적대적 인수합병 약간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뭐 기업 경영 이런거 안해봐서 뭐 이런건 잘 모르긴 하겠는데 참 뭔가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요 뭐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소프트가 2007년에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가 발매가 돼요 자 유비소프트의 특징은요 뭐 PC에서 하든 콘솔에서 하든 여러 기기의 버전들이 다양하게 통합으로 나와요 물론 PC 버전은 조금 늦게 나오구요 그래서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가 발매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TMI긴 한데 나는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불탔을 때요 이 어세신 크리드 유니티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이 유니티 시리즈가 그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 배경으로 나오는 스테이지 시나리오 뭐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유비소프트가 한시적으로 어세신 크리드 유니티를 공짜로 풀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어세신 크리드 유니티 당시에 하지도 않았던 게임을 일단 사뒀어요 공짜니까 공짜니까 사뒀는데 아직 못해봤어요 못해본 이유는요 돌릴 사양이 안됐어요 그 당시에는 CPU도 사양이 안됐고 지금은 CPU는 충분해요 CPU는 아마 충분할 것 같은데 옵션 타협하면 그래픽 카드를 지금 새로 주문을 해놨는데 현재 지금 용산 제2 물류센터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가 도착하면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참고로 저 GTX 1660 슈퍼를 질렀어요 원래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냥 내가 뭐 RTX 2060 이나 2060 슈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돈이 딸려서 1660 슈퍼로 합의를 받고요 아마 나중에 RTX 그래픽 카드 어차피 이제 조만간 이제 새 버전 발표가 되잖아요 아직 출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어차피 RTX 시리즈 사면 배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내년 초쯤에는 나올 것 같은 그 한 내년 쯤에나 나올 것 같은 그 GTX 시리즈를 샀고요 그래서 GTX 시리즈를 샀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할 거예요 그 방송 송출하는 컴퓨터에는 당분간 GTX 1660 슈퍼를 계속 쓸 거고요 나중에 게임 컴퓨터 따로 조립을 하게 되면 투컴으로 가게 되면 그때 게임 컴했다가 RTX 그래픽 카드를 꽂을 생각은 있어요 그때는 투컴할 때는 거기에는 RTX 꽂아야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0월 그동안 토론토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겸 상무이사였던 제이스 레이몬드가 퇴사를 해요 보통 상무이사가 전무이사급 정도 되면 마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잖아 거의 부사장급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퇴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 EA로 가요 경쟁사인 EA로 가서 산하에 들어가서 모티브 스튜디오 설립하고 스타워즈 씨를 찾아서 IP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EA하고 내부 마찰이 있어가지고 2018년에 EA를 퇴사를 했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제이드 레이몬드 요즘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방디라는 사람이 기업 기업인 중에 약간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비방디라는 사람이 갑자기 2015년에 지분을 갑자기 10%를 확보한 액티비전이었던 블리자드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나서 이제 유비소프트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유비소프트의 약간 그 계열사 아니 약간 자회사 약간 진짜 자회사 성격인 게임노프트를 작업 인수합병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2016년 6월에 게임노프트의 경영권까지 그 미실게모로부터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비소프트 주식도 2016년까지 25%를 넘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프랑스의 기업법에 의하면요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주주의 권리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법률 중에 하나인데요 주식 보유량이 30%로 넘어가면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셸게모가 게임노프트의 경영권을 뺏겨버리고 이제 유비소프트로 돌아와가지고 형 우리 우리가 세웠던 이 회사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형제들이 경영 방어전을 시작해요 그 결과 형제들이 뭉친 결과 2018년 3월 20일 비방디는 유비소프트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근데 그동안 비방디가 인수합병 목적으로 투자했던 금액이 무려 8억리로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식들을 매각해버려 갔는데 이제 기에모 형제들한테 주식들을 다시 다 팔아버린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식들은 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교직원 연금위원회에 뭐 팔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신신트 뭐 이런 쪽에도 뭐 팔고 어쨌든 군데군데 다 매각해가지고 도합 20억유로의 그 돈을 땄다 그래요 음 뭐 돈은 많이 갖고 왔네 주식 다 매각해가지고 아참 나도 돈이나 좀 많이 있으면 음 주식이나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거는요 그러니까 꼭 뭐 몇 퍼센트급까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개의 주를 갖고 있더라도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거에요 그 기업의 주주가 되면 뭐 주주총회에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뭐 기업의 뭐 경영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나도 그냥 어떤 기업의 주주가 돼보고는 싶어요 음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로라도 주주로서의 권한을 좀 행사를 해보고는 싶은데 그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리고 유비소프트가요 약간 이 형제 경영 방어전 과정 중에서요 2016년에 기업 설립 30주년으로 이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부 히트작들을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이 시간동안 그래서 레이맨 시리즈 중에서도 하나를 공짜로 풀었어요 참고로 저는요 레이맨 시리즈는 그 레이맨 원하고 그 레이맨 콜렉터 시리즈 그리고 레이맨 플러스 밖에 안해봤어요 요즘은 레이맨 원하고 레이맨 콜렉터 시리즈를요 레이맨 옵티멈 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합해서 판매를 해요 통합해서 판매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게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가요 윈도우즈 10 호환 버전으로 다시 나온거야 옛날에 나왔던 게임 각겜이죠 그래서 나온거구요 자 그래서 음 근데 어시싱크리드 시리즈가 원래 처음에는요 매년 한 버전씩 나왔어요 펌프윗업이 그 진짜 예전에 초반에는요 그 매년 매년 한 버전씩 나왔어요 그 한해에도 막 여러 버전이 나온적 있는데 2000년 퍼펙트 컬렉션이 나온 다음에 2001년에 엑스트라 2002년에 리버스 그 2003년에 뭐 플렉스3 그 2004년에 익시드 2004년 겨울에 익시드2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겨울에 제로가 나왔고 2006년 겨울에 NX 그 그리고 2007년 겨울에 NX2 그리고 2008년 겨울에 NXA 그리고 2010년 봄에 피에스타1 2011년에 피에스타2 그리고 2012년에 피에스타2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패치로 바뀌면서 약간 옛날에는 유저들이 USB로 받아가지고 그 패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패치로 바뀌게 됐어요 온라인 패치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2014년 겨울에 그 프라임1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그때부터는 이제 온라인 패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2가 2017년 1월에 나왔죠 그 다음에 그 2019년 1월에 더블X가 나왔어요 20주년 기념 버전으로 그래서 이제 프라임1 때까지는 그렇게 막 그 패치를 엄청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2 부터는요 연도가 1년 지나면 1.0 2.0 버전이 나왔고 음 그래서 2년에 한 번 새 버전이 나오고 패치를 여러 번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펌프윗업 시리즈도 조금 그 새로운 버전 출시가 좀 늦춰진 이유는요 원래는 2021년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출시 아마 새 버전 출시가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온라인 뭐 팬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식으로 아마 좀 새 버전 출시가 좀 늦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어세신 크레딧 시리즈는요 굳이 그렇게 매년 발매하는 것보다는요 서비스 기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 그러니까 유비소프트가요 이제 처음 발표 게임을 발표하고 나서요 사후지원이 좀 좋은 편이에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사실 첫 번째 출시되는 게임도 좀 그 퀄리티가 좀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글화 작업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유저들한테는 꽤 지지도가 높은 기업이에요 해외 게임 기업 중에서 레이맨은 한글화 안 해주더라고요 레이맨 원시리즈가 그 일본어 버전이 있던데 자 그리고 유비소프트가요 갓기업인 이유가 있어요 유비소프트가 갓기업인 이유는요 정치적 역사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뭐 소수민족 뭐 이런 데들을 좀 어느정도 배려하는 자세가 있다고 해요 이 기업 전체 이 기업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좀 약간 프랑스가 좀 자존심 센 나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좀 된통 당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뭐 좀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되게 다른 나라들을 많이 배려를 해줘요 근데 아시아권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챙겨준대요 일본보다도 유저는 일본이 더 많은데 챙겨주는거는 우리나라를 더 많이 챙겨줘요 원래요 역사장르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FPS 게임 이런거를 보면요 서양중심적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게임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경시하는 묘사를 넣는 행위들도 좀 있기는 해요 생명경시 그런 묘사 이런거 있잖아요 뭐 좀 좀 약간 죽이는거 있죠 예를 들자면 롤러코스터 타이큰 관광객을 죽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근데 그 게임 그런 특징 때문에 롤코타가 약간 유저들한테 유저의 그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란 얘기를 듣지만 어쨌든 유비소프트는요 그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다문화적 탈제국주의적 그런 그 개발사라고 보면 돼요 어세신크리드 오리진 시리즈의 경우는요 그 게임 배경이 이집트에요 이집트가 어디에요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요 물론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물론 프랑스도 한때 이집트를 잠시 그 일시적으로 점령한 적은 있어요 물론 이때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이었는데 그 그 그 그 그 그 영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었을 때요 특히 이집트죠 그 그 그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하고 이집트를 독립시켰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그때 이집트가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나폴레옹 1세가 이때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이었어요 이집트가 그때는 당시 나폴레옹이 한 20대 30대 되게 젊은 나이에 그 장군 계급까지 올라갔거든요 20대의 장군이었어요 나폴레옹 1세는 그 20대의 장군 장군 계급까지 올라갔었는데 4계급 그 그 나폴레옹이 그 뭐냐 통영정부 만들기 전이었어 그때 이집트 원정 가서 알렉산드리아하고 카이로를 점령한 적이 근데 이때 그 나폴레옹 1세가 카이로에 머무르는 동안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함선들이 그 뭐냐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넬슨 제독에 의해서 함선이 격침당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넬슨이 나폴레옹의 뒤통수를 샥 때리고 간 거야 어 그래서 넬슨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프랑스 한대를 다 격침시켰을 때 나폴레옹이 그 포위망을 몰래 뚫고 조그만 배 한 척을 타고 그 프랑스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통영정부 혁명을 그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프랑스로 다시 함선 이집트로 다시 함선을 보내서 그 뭐냐 이집트에 있던 프랑스 병력들을 다 철수시킨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이집트는 영국의 생민지였지만 어쨌든 프랑스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 그랬는데 하물며 그런 유럽의 식민지를 겪었던 이집트를 게임 배경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게임 퀄리티가 저급은 아니었다는 거야 게임을 개발하는 비용만 무려 수백억 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국주의나 역사 왜곡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래서인지 인기가 좋아요 대한민국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게 어떤 게임에서는요 태극기 건공감리 이 좌표까지 되게 정확하게 그려넣는 경우도 있고요 동해를요 원래 동해에서 현재까지는 이스트시하고 시 오브 재팬이 변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 오브 재팬 안 좋아하잖아 그 그런데 그 유비소프트는요 동해바다를요 시 오브 코리아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되게 각겹이 되고 있어요 독도 독도도 챙겨져요 유비소프트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완벽하진 않고 좀 실수를 한 적이 있긴 있어 레인보우 6CG에서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게 중국에 약간 민감한 요소가 있었나봐 그래서 모든 세계에 대한 검열 패치를 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고 그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에는요 그 군인 캐릭터 중에서 우길기문신이 들어간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인보우 6CG 이게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 우리나라에서 레식이 그 각겜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레식이 각겜인 이유가 대한민국 PC방에서는 모든게 무료거든 아 물론 PC방 이용료는 내야죠 그리고요 그 비질 비질은 한국인 캐릭터 이고 그리고 이제 세터민 출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깨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도깨비라는 캐릭터는요 가슴에 47 워리어스를 뭐 이런걸 그 표기를 한게 있어요 근데 이 4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천안한 피격사건 때 희생됐던 용사의 인원수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안함 용사는 46명 그 천안함에서 그 시신을 찾은 군인이 40명의 용사가 있고요 그래도 실종된 용사가 6명이 있어요 끝내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 거기까지 46명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찾다가 이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이 수색과정에서 고 한조 준위가 익사를 했죠 그래서 이 한조 준위까지 합해서 47명 47명의 용사 그래서 무고군장 수여됐죠 그 다음에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는요 미스티오스 중에서 여성 주인공인 카산드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산드라가요 스파르타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고대 스파르타에서 알잖아요 역사 좀 공부했던 사람들은 여성도 군사훈련 받았다는 거 알잖아요 다만 스파르타가요 이제 영화 300을 보면 알겠지만요 영화 300 시리즈에서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았던 이유는 남성은 전쟁에 나가려고 군사훈련을 받는 거야 전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받았다면요 여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이유는 강한 전사를 낳기 위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강한 전사를 건강한 몸에서 낳아야 한다 하면서 여성들도 체력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성들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정말 막 자연분만 음 그 약간 그 카산드라가 카산드라라는 이 이름에서 그 코미디언 김연 그 김연숙씨가 그 출산드라라는 캐릭터가 나왔었잖아요 음 다산의 상징 주산드라 해가지고 자연분만 모유 수유 자연분만 모유 수유 해가지고 이거 있었잖아 음 그게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그래요 진짜로 이 스파르타 여성들은 자연분만 모유 수유를 위해서 그 이 훈련을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강한 체력을 키우고 임진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이제 아들을 낳으면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딸린다 하면 버려지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실제 종구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에 의해서 주인공이 버려지고 약간 이제 프리랜서 용병이 된단 말이야 이런 설정으로 역사적 요소를 왜곡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해요 음 그런 걸 이제 그 방지를 한다 그래 왜냐면 이제 프리랜서 용병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약간 프리랜서 용병 하니까 약간 나는 프리랜서 까진 아니지만 약간 그거 생각난다 드라마 연기소문에 있었던 낭자고 물론 용병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상품화 과장된 캐릭터 등의 이 활용을 지양하는 그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각기업이 된 거야 자 그리고요 트리플 A급 메인스트림 게임들의 평균적 그래픽보다는 그래픽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공개 데모 영상이나 트레일러 영상 때 너무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플레이 하다가 괴리감이 좀 커지면 아 왜 또 그래픽 퀄리티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근데 이게 사실 유비소프트는요 PC 게임이랑 콘솔 게임을 처음부터 모두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요 PC 스펙에 비해서 콘솔 스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콘솔 제조사들이 현재 PC 버전에 수록될 만한 게임 퀄리티를 이 콘솔 제조사들이 그 기계 스펙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콘솔 제조사들이 그 AMD 프로세서 이쪽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 근데 AMD 프로세서가 인텔 프로세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인 차원에서는 인텔보다 딸리는 건 맞아 응 물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컴퓨터 프로세서는 AMD 거지만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투컴 방송할 때 게임 컴퓨터 만들 때는 그 게임 컴은 인텔 프로세서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제 AMD 컴은 방송 송출용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방송을 안 할 때 영상 파일 인코딩을 렌더링을 돌려놓고 그동안 게임 컴으로 다른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전환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래픽 퀄리티 격차가 좀 있는데 콘솔 제조사들이 자기들이 좀 그 기계 스펙을 좀 더 우수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래픽 다운그레이드 이슈가 나와요 자 근데 대시대에 미술적인 그래픽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자연경관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걸 되게 실감나게 뮤직비디오 해가지고 캐릭터 같은 디자인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증이나 사건 재현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게임 기업들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 가 좀 개연성이 좀 흔들리는 란이 있더라도 현실 역사나 현실 인물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삽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기를 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증도 되게 철저하게 있어요 특히 태극기 건공감리를 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건공감리 제대로 못 그리잖아 네 미안해요 그건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이 도덕교과서 가면 태극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지원이 되게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디비전 시리즈라든지 레인보우 6 시리즈 이런 게임들이 출시 초기에 호흡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후지원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개선한 케이스 그렇다고 하구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PC게임의 현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시에는 굳이 뭐 게임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국어를 할 정도로 보편화가 된 게 아니었구요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도 PC게임보다 콘솔게임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닌텐도 보세요 그 닌텐도 시리즈 콘솔게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 그것도 콘솔게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소프트 일본지사 PC게임 자체를 잘 안 다뤄요 안 다뤄요 어쨌든 나도 이제 콘솔게임을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하면 캡쳐보드를 깔아야죠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캡쳐보드 깔고 해야지 자 그리고 음 한국어를 그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사실 PC로 독점작을 하거나 아니면 유비소프트 정책 영향권 밖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세신 크리드4에서 블랙 플래그 PC판에서 한국어를 공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모든 게임들을 모든 비용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는 없지만 대한민국 지사는 있고요 그래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 라고 표기를 해주고 그리고 동해바다를 시오브 코리아 로 표기를 해주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리고 이 저스트 댄스 저스트 댄스도 유비소프트 게임인데 이 저스트 게임 저스트 댄스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이 케이팝 곡이 상당수 많아요 물론 이제 펌프 히더업 이라는 리듬 게임이 또 있지만 펌프 히더업은 그 안다미로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케이팝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저스트 댄스도 나중에 내가 그 저스트 댄스 관련해서 나도 몰라 나중에 그 뭐냐 게임 할 기회가 생기면 아마 방송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 파이님이 저스트 댄스 국내 랭커 중에 한 명이던데 음 뭐 글쎄요 그리고 이제 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라든지 라이어 게임즈라든지 웰브 코퍼레이션 등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는 스타크래프트 하고 오버워치라는 각겜에 양대산맥이 있거든 스타크래프트 하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디아블로 시리즈 하고 오버워치가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를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어게인즈 리그오브레전드 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소니라든지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콘솔시장하고 패키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는 그러면 이제 각겜 레이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